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팔찌를 들고 분석하세요 하고 오찔고 왔는데, 알려놓을 수요, 너무 좋다고 아니, 그건 몰라,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이렇게 가? 너무 잘 들어오잖아 아니, 너무 힘들어, 호시야 네, 여기 펄치입니다 네, 일단은 여기 펄치, 우리 나한테서 펄치가 되는 거 아냐? 네 그런 아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